지금 게임을 하니까 재미있죠. 이게 신체학습자죠. 신체학습자들은 이렇게 해야 학습이 이루어져요. 선생님들 가주 진교 얘기해봐. 서술형 시험 보면 그 처절한 배신감. 나는 열심히 설명해서 애들은 하나도 모르겠네. 근데 이렇게 수업하고 놀고 수업하고 그러면 애들이 할 때 어승배열 같은 거 서술형에서 정답률이 나온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하시면 좋다. 어쨌든 우리 초조해 하지마죠. 한 방에 뭐 이렇게 단어 학기 수업 내가 이번 여름에 꿀을 뽑아서 단어 학교에 100% 그러지 마세요. 그냥 자기가 잘하다고 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여름방이 됐으면 좋겠다.